드라마 끝나고 밥을 사달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잘 안 만나려고 그래요 이분들 혹은 이분 진짜 제가 밥 한번 사고 싶다 혹시 계십니까 여기 BTS 우리 팬분들 인원이 너무 많아서 고민 중 그래도 뭐 손혜진씨가 기회가 되면 또 우리 BTS 그런데 언니는 최애가 누굽니까? 난 천정국 매력 쌉니다 언니는요? 최애가 누굽니까? 나는 리정혁 매력 쩔어 진짜 내 최애 형민씨 손혜진씨가 밥 잘 샀나요? 어... 그랬던 것 같아요 밥 잘 사주는 협상을 잘하는...